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첫 시간이죠.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영어의 많은 내용들을 삭삭히 헤쳐서 같이 알아볼 저는 양영정입니다. 앵무스의 네임은 클레어고요.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. I'm really happy to see you today. 오늘 여러분 문방에서 너무 반갑고요. 우리 오늘 배울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요. 같이 한번 즐겁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오케이, 시작할게요.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명사, 명사, 명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